아 가만있어 임마 자 잡았나? 아우 저 트롤 자식 아 어 뭐야 아아 개 아프네 아 어우 되게 센데? 음 알았습니다 난이도가 이 정도네요 아이 괜히 살리러 갔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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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총은 이렇게 맞으면 죽어야지 그래 그래 권총으로 간다 뭐야 트럭에 들어가라고? 어 바로 진행되네? 개꿀 오케이 안괜찮아요 졸라 아파요 총알 뭐 아니네 인서 니게임 반동 좀 있다 니게임 반동 좀 있다 아니요 아 잠깐만요 아니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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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우 아이씨 피가 너무 많이 닿은데 잠깐만 이거 응급 아아아아 방금 응급 도구가 그거네 표시가 돼있네 나 이거 무한인줄 알았는데 오케이 나 계속 치료하려고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우 개 답답해 이 아이언 사이트라서 못 깨는 것 같아 느낌이 안 보여 이게 저기 아아 아 피 다는 것 봐 미쳤다 미쳤다 아이 야 한방에 피 다는게 말도 안되잖아 야 두대 맞고 죽게 생겼네 이따 사려야지 아이 진짜 잡았나 잡았나? 못 잡았나? 아이 또 피 달았네 도대체 이상한데 게임이 아이씨 뭐 대가리만 내밀면 그냥 참았네 우짜라 보네 그거 우짜라 보네 그거 아이 죽을 것 같다 이거 어 살았네 그건 뭐하나 나 딸피인데 뭐지 오우씨 일단 체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미친 했냐? 아유씨 뭐 이래 이건 아니고 겁나 힘드네 초반부터 빡센데요 아직도 쫓아오네 어 잡혔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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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머리에 김병지 병지형 어 진짜 김병지인데 뭐 이건 색깔이고 이건 색깔이고 이건 스타일인가 보다 위아래로 위아래로는 얘가 괜찮아 보이 일단 뭐 커마야 뭐 대충합시다 걔 걔도 내 부 경찰아니요 뭐 유에세이 밀리타리루 존시나 나오겠는데 모자는 시금 두이로 장갑 스켈레톤 뭐 보다는 이거지 상남자의 붕대 어이구 이런 이씨 잘못 눌렀네 선택 확인 터치와 대화하기 자 갑니다 터치님 존시드 세례자 시드 형제 중 가장 어리며 가장 과학적이다 뭐지 제이콥시드 병사 시드 형제 중 마지 조셉시드 교주 페이스 세이렌 흠 흠 아 이게 간부들 명단인가 본데 생각할까 아까 이 여자 있었잖아 날 터치라고 부르더군 아 저는 흠 지휘 생이 네 흠 멈어 조셉 이 아 네 이 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권총과 맵을 공고해서 획득하시오. 여기가 이제 권점인 거점인가 보죠? 인벤토리며 월드 및 잠금하자. 뭐야? 4! Q를 눌러서 무기 창을 엽니다. 선택하고 Q를 놓거나 결정. 무기와 휴대무기는 위, 근접무기와 투척은 아래. 아, 이렇게 휠로 조합도 해야되네? 주먹, 아... 연막탄, 미끼, 수루탄. 이것도 다 만들어야 되네? 이건 뭐야? 탄 종류가 두 개인 것 같은데? 일반탄이랑 그건가? 그... 어, 이거 뭐야? 도구? 음... 탄 종류도 있나본데요? 파이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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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어... 어... 그래픽 쩔어. 게임 오지. 어... 어... 야 내놔. 내 파이프! 어디갔어? 동... 아군을 모으는 거구만? 에덴의 자... 에덴의 문의 자산. 교단 자산 파괴. 교단 전초 기지를 파괴하라. 음... 아... 하긴. 까먹었음. 됐지. 아, 여기서 시작이네? 음... 야, 맵이 왜 이렇게 짧아? 이게 끝인가? 아, 이쪽으로? 쓰읍. 마우스 조금만 더 감도를 빨리하면 될 듯? 요것만 좀 빠르게 하고, 무기는 그대로 냅두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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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좋아. 알ментing의 사geme SMN. 1951, 스 disent 아... 어... baixift... One.... Where? 도시차니 파이프 어디갔어. 어 뭐야, 일회용이야? 아씨, 퉤 어, 아닌데? 어이씨, 뭐야, 그럼 아까 그 파이프 어디갔어? 어우, 깜짝아 아, 저길 해방해야 되나? 민간인을 풀어줘서 레지스탄스를 획득하십시오 조아 널 살려주겠어요? 어, 총도 있네? 투청무기, 무기창에서 Q를 그렇게 눌러서 투청무기를 하면 어헝, 어헝, 어헝 소총도 얻었고, 투청무기도 얻었음 소르탄도 얻었음 널 풀어줬어 아, 점 살지, 연 살지도 정할 수 있네? 뭐야 이 총이 이 총인가? 이 총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 총이 이 총인가 보다? 프레디의 저장창고 존슨 존슨 감시탑 뭐야, 자꾸 헷갈리네? M4 계열이에요?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점프 AR-15 나는 그것밖에 모른데, 총 이 총 일단 여기는 혹시 게임 이거 뭐 그런건 없나? 이거 뭐, 총싸서 문 못여나? 아, 생각할게 많네 아까 소르탄도 얻었다 했는데 아 오케이 읽기 교단 송소 수확이 시작되었다 성부님께서 지옥 곳곳에 이 송소들을 설치하여 마을 스물 전파로 명령하셨다 에덴의 문을 위하여 아, 적을 파괴하면 되나보네? 곤총, 소총 아 아, 깜짝아 너 뭐해 아 아 아 일단 뭐 없네요 뭐 없지? 이건 뭘까? 프레퍼의 쪽지 이봐 마이크 지하 보관서로 가려는데 파이브가 터져서 전부 물에 잠겼어 펌프를 작동시켜서 물을 빼려면 전력이 필요해 저는 스위치가 보트창고 있는데 장게이 열쇠를 안두고 왔습니다 여기가 맡기는게 길게 눌러 추적을 하라고? 어이씨 깜짝아 아아 이거 못 들어간다고? 어허 아하 뭔가 있네 아 여길 찾으라는거네 이게 서브캐스트인가? 메인캐스트인가? 아 아 아효씨 깜목이야 아 이거 뭐야 되게 어두운데 탄원에 엄청 많이 준다 와.. 아 안 부서지네 총으로 열지 않나? 영화 같은 데서?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딱 봐도 일로 가라는 거네 쉽군 열쇠 으흠 이건가? 이제 물이 빠진 거죠? 혹시 내 발자국 남나? 아 그까진 안되네 어? 남나? 에이 이 진흙인 것 같은데 발자국이 안남네 실망이야 어? 이거 뭐야? 아 이제 이걸 작동해야 되나? 유비가 갓게임이라면 물이 이제 고일 것이야 야 물을 이렇게 빼내는데 물이 안고인다고? 말도 안 돼 갓게임이 아니었단 말인가 되게 빨리 빼잖아? 돈 돈 이건 파이프 화살 딱히 가져갈게 보이진 않는데 화장실 화장실 오? 난 천지야 혹시나 해서 까봤더만 삽 흠 으흠 으흠 이게 되네 갓게임 인정합니다 아 깜짝아 아이씨 흠 뭐야 이거 어? 활도 있네? 프레퍼의 보물 저장고를 탐색어의 돈과 추가 아이템을 오우야 무기창에서 화염병료 폭발물을 제작 음 폭발물 선택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음 제작을 하고 마우스 휠키를 누르면은 투척을 한다 좋은정보 공유사 활은 주묵이네요 흠 으으으으으으으으 난 쓰기싫은데 술이 부족하고 뇌간이 부족하고 다이나마이트는 제작이 가능하네? 다이나마이트는 제작이 가능하네? 음.. 이렇게? 오케이 어.. 저는 화를 안씁니다 상남자는 총이 좋아 가자 아이고 눈부셔 우리가 어디로 가야되지? 교단의 송소를 파괴하라고 했죠? 저거를 다이나마이트로 파괴하라는거 아닐까? 다이나마이트를 줬으니? 딱 봐도 뭐야 아까 그 미션은 왜이렇게 어려웠던거야? 나랑 똑같은 총인가? 아까 그 미션이랑 이 미션이랑 난이도가 다른데요? 아이고 어이구야 뭐 재료가 많네 원격 폭발물 보자 폭발물 얻었다는데? 아.. 이렇게.. 아.. 뭐 없구나.. 아 깜짝아.. 얘를 폭발시키려면 총으로 쏴서 폭발이 될까?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마약이야? 왜이래? 어.. 해롱해롱거리는데?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거 터지잖아? 어 그 형도 터지네? 구경 왜 안 터져 이거? 그게ви기이이이 용병 스토리미션 낚시부드로 이동하기 아 이게 그냥 스토리네요 사이드 퀘스트는 아니네 메인 퀘스트는 이거 1.4가 낫지 않을까 3.4보다 잠깐만 총알이 열어발라가는데 이거 연사력이 워낙 좋은 총이라가지고 스탑슈팅? 이 씨 사이비 종교 조제 어 이 총이 더 멋있게 보인 이게 스킨인가 아 네꺼냐 고영 분대에 추가 gak 되었습니다 어 뭐야? 뭐야 이거 지역에서 전투원을 찾고 고영하는 용병능력에 추가를 하십쇼 응? 응? 뭐야 이거 고문 이게... 내 동요인가? 어 이거 뭐야 나 뭐 이상한 짓 했어 어 아니요 큰일 났다 이거 버림받았나봐 어이구야 아 일로 오세요 님 다시 우리 편으로 어이구 버려버렸네? 에 몰라 혼자 해 하... 잘못 눌렀어 지역 확보라는 거는 전투를 하라는 거죠? 쥐를 누르면 용병의 목표 조정에 이동해서 쥐를 공격을 하는데 잠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내 용병 어디갔노? 갑붙는데 어... 어허허헝 내 용병 씨가 갔어 미친 전면제이들 이것들아 야..이거 시점 극혐아닌? 어어.. 아니..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게임? 야 이게 벽에 걸리는게 시점이 어딨어? 아..저만해.. 아하 진짜.. 미로딩! 총알이 없어요 예임병! 오우야.. 아이고 총알이 없네? 에이 간단하네 쉽구만? 난 더 좋은 총알 먹고싶어 어? 아 이거 안눌러도 되네요 그냥 지나가면 뭐가 지네? 괜히 꼴찌 됐네 흠..여긴 뭐가 있을까? 아하 아하 으 으 으 뭐가 많이 주네 탄약이랑 이 게임이 탄약이 되게 흔한거 같애 되게 많이 줘 안 부서지네 이건 아니고 일단 주변부터 슬슬쩍 한번 보고 그리고 이 C4는 지금 당장 아 필요하겠다 안녕 인질해봐 교단의 성소 음 자꾸 있네 아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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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인 퀘스트가 맞겠죠 멀찌다는거 아닌거 몰라 멀찌다는거 아닌거 몰라 이거 먹을거 없고 가자 가는김에 하면서 가면 되겠다 가깝네 가깝네 의외로 이거 1.4로 해놓을게요 어 용병 어 용병 선택 일로와 우리 용병 어디있어 저건가 아 아 쥐가 용병이구나 저키가 뭔가 있네 저걸 이제 마우스 오른쪽으로 어 뭔소리야 갑자기 왜 속삭이는 녀석 부담스럽게 어우 총기 디테일한데 옆에 먼지 끼인거라고 해야되나 녹 녹이라고 해야되나 기스난거 오 되게 옆모습이 옆태가 오지는데요 오우야 오우 야 진짜 총이라 해도 믿겠다 이정도면 사람 손이 좀 문제지 오우 오 그림자 지는것봐 오우씨 오우씨 야 요즘 그래픽 많이 좋아졌다 게임 쩔어 난 명령을 어떻게 한거지 오 조나 잘 쏘네 죽여 너 여기 이동해 레인보우 식사하는 느낌이야 예전에 레인보우 식사할때 부.. 그.. 작전 짤 때 분대원들 이동시킨거 핑 찍고 그러는데 참을때 흑마들 예전에 레인보우 롱 롱 롱